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투스 곽수근 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말 이제 데뷔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뭐 벌써 기말 데뷔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즌이 이제 딱 여러분들 기말 데뷔에 아마 좀 준비를 하고 딱 들어가고 있을 때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랑은 참 다르게 시험 기간이라는 게 따로 없는 것 같아. 그치? 기간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 정말 그 전 기간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이 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를 쌤들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정말 아 진짜 마음이 짠해질 때가 많아 너네를 보면. 특히나 이번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 잘 가지 못하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런 상황들에서 정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기말을 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식의 지금 전략들이 좀 필요할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TCC를 가지고 좀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고의를 좀 보내보니까 이번 중간고사까지 해보니까 나 확실히 좀 망한 것 같은데 나 진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갖는 친구들이 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온 이 결과를 망했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물론 입시라는 거는요. 전략적인 준비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략적으로 만약에 내가 정수시가 아니다 싶으면 돌려서 정말 수능을 집중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비도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중간고사를 마무리 짓고 나서 벌써 내가 이 수시에 대해서 완전히 망했어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들어요. 물론 앞부분의 1학기에 여러분들 수시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종합적인 점수가 그래도 지금 것들을 보면서 그냥 망했어. 그럼 나는 이제부터는 내신 대비를 아예 내려놓을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정말 아쉬운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번 1학기를 마무리하고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고 이번에 2학기 기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어떤 부분에 취약점이 있었거나 어떤 부분에 성적이 좀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좀 낮게 나왔다라고 해보면 어떤 게 문제였을까를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학탐구, 통합과학에 대해서만 본다면 나는 분명히 개념을 정말 정말 상세하게 공부를 했어. 근데 틀리는 문제들을 봤더니 학교에서 얘기했던 주요 문항들에 대해서 틀리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떤 게 문제였을까 얘들아? 나는 개념을 보통은 100% 했지만 학교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께서 좀 특이하게 얘기하셨던 것들을 내가 수업 시간에 필기를 잘 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도를 좀 낮춰서 다른 식의 개념을 채웠어도 그런 부분에서 내가 틀렸구나를 제대로 판단을 해보든가 아니면 우리 학교 시험 경향은 개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풀이를 정말 응용해서 내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했던 학습 전략이 2학년 과목의 화학이든 생명과학이든 어떤 식의 뭐 그런 파트였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어떤 출제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식의 풀이 방법들이 좀 필요했는지가 좀 출제될 만큼의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또 같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문항들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모든 과목이 그런 것 같아.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더 이걸 대비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2학기 기말을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분명하게 좋은 성적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받아들인 결과를 그냥 아 진짜 망했어 싫어 이렇게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기말을 대비하는가를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우리 고의들 잘 대비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 얘기까지 좀 드릴게요. 이제 기말을 치르고 나서 곧 있으면 있는 게 여러분의 겨울방학이 되겠습니다. 이 겨울방학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예습이 정말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가끔씩 TCC를 찍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되게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예습이라는 전략을 놓는다는 건 정말 정말 아쉬운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학년에 들어가기 전에 안 그래도 정말 바쁜 생활이지만 이번 겨울방학 때 기말이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 때 내가 요러 요러 요러한 만큼은 내가 진짜 제대로 예습을 한번 해보겠다. 제대로 그냥 겉할 기식 말고 제대로 한번 끝내보겠다는 생각으로 진짜 집중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과목들을 예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의들한테는 그 전략이 있을 때 우리가 고의에 올라가서도 얘들아 정말 내가 한번 배웠던 걸 기반으로 여러분의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요. 내가 처음 배운다는 느낌이 들면 얘들아 굉장히 이게 낯설기도 하고 버겁게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 여러분 내가 한번 해봤다. 그것도 내가 제대로 배워봤다라는 생각에서 복습 차원에서 2학년 때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도 수업을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필요한 진도도 저랑 같이 맞춰서 나가시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공부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버겁지 않게끔 즉 시간적인 효율이 굉장히 극대화되면서 같이 대비를 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필수적인 예습을 해주시고 우리 고2 때 함께 공부를 해나갈 때는 정말 수능 수준에서 출제되는 문항제, 수능 유형의 문제들까지 같이 파악해내시면서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를 우리 고의들에게 제가 정말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얘기까지 딱 마무리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 건데요. 정말 필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고1 수준에서 통학과학이랑 고2 수준에서 여러분이 과학탐구를 선택했을 때 그 교과들의 수준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될 겁니다. 이거는 학력평가 수준에서도 그렇겠지만 여러분 학교 내신 시험에도 보통의 경향이 다 그래요. 왜? 여러분이 고1 때보다 고2로 올라갔을 때 훨씬 더 학습 수준이나 아니면 사고력이나 사고력이나 논리적 판단력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증가하게 됐어. 벌써 너네가 1년을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잖아 허송세월은.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변별력 있게 등급을 가르려면요. 정말 그렇게 출제하시려는 경향들이 많고요. 또한 우리 과탐1 과목은 학력평가, 수능, 출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항들을 가져다가 응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출제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탐구에서 통학과학이랑은 아예 이제 다른 수준의 문항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걸 조금 알면서 같이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당장 발등에 떨어진 건 이제 기말일 것 같아요. 기말 정말 열심히 대비하셔서요. 여러분한테 정말 의미 있는 정말 내가 보람 있다. 아 진짜 내가 해냈다. 이런 결과들이 있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필요한 어떤 학습 상담이나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쌤한테도 질답으로 남겨주세요. 네.